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복잡한 국내 이야기만 하면 또 자꾸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니까 우리가 이 시야를 좀 글로벌하게 가지기 위해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현안도 하셔야 되지만 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뭐든 오늘 30년 만에 탈환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 여기 교훈이 많습니다. 이제 오늘 월스튜던의 여러분들 투자 섹션을 보니까 30년 만에 여러분들 일본의 상장지수인 니케이가 고점에 거의 지금 접근한 겁니다. 아직 깨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30년간 일본 버블 정점에서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상당한 그런 손해를 본 거죠. 그게 이제 재난 디자스트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검정색이 니케이지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토픽스라는 그런 일본의 또 다른 상장지수를 가정을 해가지고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변해왔는가 30년을 보는데요. 여러분들 여기가 버블의 정점 이었습니다. 1989년. 1989년인데 제가 1990년에 잠시인지 일본에 체류할 시간이 있었는데 버블이 막 붕괴가 돼가지고 버블 붕괴 때문에 손해를 보신 분들 가운데 생명을 끊는 그런 분들도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때 그때 마침 일본을 여러분들 방문했을 때입니다. 1989년입니다. 30년 동안 주가를 회복을 못한 겁니다. 이때 투자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많이. 이런 나라가 계속 건강하게 발전한다는 것.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선거가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지 않도록 항상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의 그런 모과지를 국민들이 딱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나라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말 참 현명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분들은 유럽의 그런 왕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됐을 때 전행을 휘두르는 것을 잘 봤기 때문에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권력을 남룡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연방제를 구성하게 되는 50개의 주로 구성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연방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외교와 국방에 큰 역할을 하지만 주정부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권력을 남룡할 수 없도록 딱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밖의 나라들은 그냥 대통령만 바꾸면 홍력을 치르는 겁니다. 이놈이 되거나 저놈이 되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계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국가 간 여러분들 점유율입니다. 위에 푸른 부분이 미국입니다. 푸른 비분이. 그러니까 한 국가가 거의 여러분들 몇 프로를 차지하는 거 아니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입니다. 전 세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식시가총액이 한국 여러분들 회사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1901년만 하더라도 미국이 신신 국가였기 때문에 불과 전 세계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성장을 해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 뭐죠 구글과 메타 그런 회사들이 그냥 다 세상을 휘어잡지 않습니까 60%죠.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버블의 결정적 시기에 약 한 25% 정도 차지했네요. 절정기 때. 그다음에 영국은 계속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한 20% 차지했는데 지금은 뭐 얼마 안 되죠. 무조건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그 나라의 국력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을 보시게 되고 주홍색이죠. 그다음에 찢은 푸른색인 영국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를 보시고 그다음에 미국을 보게 되시면 그 나라의 성장사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해서 아주 미국이 전 세계의 절대적인 강좌를 유지할 때는 주식시가총액이 훨씬 더 컸네요. 앞으로 그런 영광이 더 재현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 열풍이라든지 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혁신 능력을 보게 되면 60년대 수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차지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멋진 자료네요. 이 자료가. 여러분 참 월스트리트 저널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우수한 정보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늙고 할 일을 많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라가 앞날을 향해서 계속 질주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좋은 정치를 베풀여야 되는 거죠. 맨날 욕이나 하고 이런 막장 드라마처럼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는 어떻게 이렇게 속이 좁아야. 국회의원 한 명당 여러분들 일곱 명 여덟 명 보좌관이 왜 필요합니까 하여튼 모든 것은 단순화하고 간소화하고 슬림화를 해야 살아남는 거죠. 도지사가 여러분들 어디 다니면 주변에 이런 공무원들이 왜 우우 따라다닙니까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몸이 날렵해야 됩니다. 대만 보시기 바랍니다. 만 4천 개의 투표소에 동시에 여러분들 개표가 탁 이뤄지니까 서너 시간 되니까 전체 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슬림화 간소화 분권화 그 쉬운 걸 어떻게 못하냐 이야기죠. 여러분 개인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삶도 삶을 단순화시키게 되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더 여러분들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화 간소화 그 여러분들 간단한 선거를 그렇게 복잡화해 만들어서 1년에 9천억 1조 예산을 쓰고 3천 명 여러분들 직원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선거 있을 때만 행안부 여러분 도움받으면 소수가 다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간국전쟁 가지고 이런 눈물 흘리고 할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럼 진작 여러분들 다 우남 이승만이 걸출한 인물이란 걸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일본 대 미국 그러니까 배당률 상승분하고 주식 가격 상승분을 합친 총 여러분들 수익률 2021년 이래로 총수익률이 미국의 상장 주가 지수인 s&p500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여러분 상장 일본의 상장 주가 지수인 토픽스하고 크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시장이 굉장히 지금 좋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내용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기담아 드려야 될 것은 니케이 지수가 상당히 이렇게 결함이 있는 모양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토픽스라는 그런 일본의 또 다른 상장 상장 지수를 사용하게 되면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1989년 12월 최고치보다도 여전히 8% 정도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본인 니케이 지수는 1989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34년간 이온 일본 주주들의 침체기에 종지부를 찍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현재 출시가 가게 되면 곧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기사를 쓰신 분의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투자에서 배당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거두는 것은 수익률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주식은 50년입니다. 배당금 없이 100달러를 투자했으면 6200달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62배 성장한 겁니다. 50년 동안 100원을 투자했으면 6200원이 된 겁니다. 50년 동안 62배가 됐는데 그런데 배당금을 주는 회사의 돈을 투자했으면 그것이 100달러가 2만 5천 달러가 됐을 것이다. 250배가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더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주가가 여러분들 최고치를 그게 아니고 거품이 꼭대기에서 매수하고 주식 가격이 가장 비쌀 때 사고 배당금을 받아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다 재투자하겠다는 그런 무서운 결단을 내린 그런 투자자들이라면 이미 2021년 3월까지 모든 손실을 만회했을 것입니다.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배당주를 투자를 해 가지고 배당금을 받아가시려면 다 투자했으면 그러면 2021년 3월에 손실을 다 보상받았을 것이다 이야기인 거죠. 그럼 주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주식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지만 꼬박꼬박 배당을 잘 주는 회사의 주식을 사 가지고 배당을 받아서 그 배당을 계속 그 주식을 다시 또 사는 겁니다.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복리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네요. 배당 주식을 사 가지고 배당금을 또박또박 받아서 배당금을 다 투자한 경우에는 50년 만에 62배로 성장했고 그다음에 배당이 거의 없고 그냥 성장하는 주식 성장주 투자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250배가 배당금을 사용한 경우는 250배 그냥 배당금을 사용하면 250배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배당을 별로 하지 않는 회사 주식을 사용했을 때는 62배 정도 성장한다. 그 이야기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인플레이션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자산 소유자에게 좋은 소식은 15년 동안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물건 가격의 하락을 의미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10년 동안 그들의 자산 가치는 다른 것과 달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침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좋은 측면인 거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노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과제다. 제가 수시로 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한 분께서 같은 국민인데 적으로 여기고 축이라고 미워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데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회 구성원들이 결속력을 강화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에 의하면 그걸 친애감입니다. 동족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친근한 감정을 친애라는 그런 표현으로 한글로 번역하신 분이 그렇게 사용했는데 친애감 아주 좋은 그런 표현입니다. 동족에 대한 친애감 동족에 대한 친애감을 가지려면 그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고 옳은 일을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벌을 주는 것이 명확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그 사회의 결속력이 강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선거 부정이 10번이라는데 그것을 대통령이나 사람이 다 덮고 그러면 친애감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도덕놈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회의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유사시의 그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산인 거죠. 그리고 한동훈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료 무슨 시민들에게 사기를 저질렀으면 그 징벌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